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 벌써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6시입니다. 6시면 아침이라고 해야겠죠. 새벽이라기보다는 그냥 표현이 아침이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날이 추워도 여러분 함께 저랑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뇌, 이 뇌를 빠르게 발전시키법 하더라고요. 뇌, 이 뇌동매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뇌를 잘 컨트롤해야 돼요. 이 뇌를 컨트롤하면 자기 뇌에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뇌를 좀 뭔가 빠르게 방전시키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 과연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이런 나쁜 습관을 우리가 벗어놔야겠죠. 벗어나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앱을 여러 개 켜놓으면서 속도도 느려지고 배터리도 빨리 닳듯이 우리의 뇌도요. 뭔가 불필요한 생각들이 가득하면요.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집중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거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등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에너지를 만약에 쏟게 되면요. 이 삶이 고달파진다. 삶이 고달파진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될 뿐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이나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걸러내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을 지우고요. 그런 불필요한 예배의 실행을 종료시키듯이 만약 무의미한 그런 생각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뇌를 맑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 독서 그리고 잡념을 몰아내는 명상 등 이 뇌를 가볍고 맑게 그런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특이한 친구가 하나 왔어요. 챗 GPT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샘 올트먼 샘 올트먼이라는 오픈 AI CEO인데 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최고 경영진을 만났다고 하네요. AI 반도체 설계랑 생산 협업이죠. 파턴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은 올트먼 CEO는 당초에 6시간에 불과했던 방한 시간을 1박 2일 일정으로 늘리면서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광폭 행보 26일 재개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올트먼 CEO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경계한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가지고 AI 반도체 개발하고 파운드리 등 협업 관련 사안들을 논의를 한 거죠. 이날 만남에는 삼성전자 DS 부분에 산하 그런 사업 부장들하고 주요 임원들이 총출동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픈 AI가 설계한 AI 반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하는 것과 AI 반도체 필수제죠. HBM의 공급 협력에 대한 의견을 현재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올트먼 CEO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AI 반도체 칩을 만들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삼성전자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열압의 AI 기업이죠. G40이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일본의 소프트뱅커 등도 논의 대상이라는 그런 전원입니다. 오픈A라는 AI는 대화를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경쟁사를 아주 뛰어넘는 장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 우월한 메모리 반도체 캐퍼를 드러낼 수 있는 데다가 파운드리 라인까지 함께 갖춘 거대한 평택 캠퍼스에서 올트먼 CEO를 만난 이유죠. 파운드리하고 HBM 글로벌 점유율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각각 TSMC랑 그 하이닉스의 뒤진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퍼스에 따르니까 지난해 3분기에 기존 TSMC 점유율은 57.9% 삼성은 12.4% 격차는 45.5% 포인트네요. 지난해 HBM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일 거라고 분석을 한 거죠. 이렇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공장 총 6개로 꾸려지는데 축구장 500개 크기로 단일 캠퍼스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P3까지 완성이 됐고요. P4를 건설 중이네요. 삼성전자가 클린룸을 우선 건설을 하고요. 향후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생산한다는 쉘퍼스트 전략을 갖고 있는 만큼 오픈A와의 협력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보드에 따르니까 올트만 CEO는 미국 의회와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AI용 고성능 반도체 대량 생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언급을 해요.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탑3 중에 가장 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올트만에게 평택 캠퍼스의 규모를 보여주면서 월등한 캠퍼라는 장점을 피력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올트만 CEO는 평택 캠퍼스 방문 후에 삼성전자 반도체 경영진하고 오천을 함께 하고요.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을 해가지고 하이닉스 사장들을 만납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HBM 분야 선두 기업이라고 하는데 올트만 CEO는 서울 광장동 워커희로틀에서 채태현 SK그룹 회장하고 만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로 올트만 CEO는 삼성전자 서초사업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사업 5층의 커플라이트 컬럽에서 경계현 사장 등 삼성 주요 경영진과 만찬을 했고 경사장은 이날 하루 동안 올트만 CEO랑 두 차례 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를 놓고 어깨는 삼성전자랑 오픈 AI 간 긴밀한 그런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주거받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24의 그 사전 개통이 시작된 26일 서울 서초구 센트럴 시티내 갤럭시 스튜디오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어요. 삼성은 S24 시리즈의 국내 사전 판매가 역대 최대치인 121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대단합니다. 밝혔는데 앞으로는 더 대박치지 않겠습니까? 삼성 갤럭시 S24의 사전 개통이 시작된 26일 소초구 센트럴 시티내 갤럭시 스튜디오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갤럭시 S24를 체험하고 있고 삼성은 S24 시리즈의 국내 사전 판매가 역대 최대치인 121만대를 기록했다고 하여튼 그렇게 밝히기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팔아가지고 제대로 된 실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따로 잡고 한번 가봅시다. 애플 잡고 가는 거죠. 엄청나게 팔리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팔리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또 안 좋은 소식은 그거죠. 요즘 보니까 또 성과급 때문에 난리인데 LG전자가 다음 달 2일 날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지난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요. LG전자 생활가전사업부 H&A는 세부 조직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급의 445%에서 665%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리빙 솔루션 부분이 665%로 가장 높고 지난해 LG전자 초공이 5100만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기본급 665%는 세전 기준 149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우리 삼성전자 직원들이 좀 빡 돌겠죠. 막 돌여가지고 상당히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하는 것은 적어도 AI 반도체 대에서는 갑의 위치를 다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의뢰의 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장단점을 냉철하게 정리해 천일 것은 천해자. 그런 이야기인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텔에 연간 반도체 매출 1등 자리 내줬는데요. 이 때문에 10년 이상 메모리 1위만 하던 삼성전자 안팎에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근본적인 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다음 달 5일에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거 공판 결과에 따라서 운신의 폭도 달라질 거라고 하죠. 하여튼 지금 성균관대 교수인 것 같아요. 지난 18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향한 장문의 글을 올렸던데 권 교수는 메모리도 AI 반도체도 권불 10년이다. 권불 10년이다. 누가 승자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고 10년 후에 지금 유명 회사들이 일본 반도체 회사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강조를 하죠. 그런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게 된 것을 디램에서 삼성 대비 후발 주제였기 때문에 삼성이 잘 안하는 영역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불확실한 HBM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기존의 물량을 희생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HBM 개발에 매진했어요. 지난해 시작된 AI 바람이 엔비디아 맞춤형 최적화와 맞물렸다 보니까 수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 교수가 삼성전자가 HBM 영역에서 미국 마이크론의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3위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세컨드 벤더 자리를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대만에 있는 그 패배의 공정기술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론과 거래하게 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품질만 괜찮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제품을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의뢰 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패키징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필요하다. 하여튼 더 많은 업체를 인수하고 메모리 파운드리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동탄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텔은 25일날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작년 연간 매출이 542억 달러인데 시장조사업지에 따르니까 작년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399억 달러 인텔이 2년 만에 삼성을 제치고 다시 반도체 매출 1위에 올라섰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삼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올해 HBM을 포함한 차세대 제품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서인 DS부문의 임원들은 최근에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올해 연봉 동결을 결정했고 위급부터 설선수범해서 정신 재무장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풀이되는 거죠. 반도체 전문가들은 올해 삼성전자가 꼭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본격적으로 AI 반도체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이 가진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워서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장점은 파운드리하고 메모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모바일이든 랩탑이든 가전이든 전장이든 애플리케이션 다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소비자 요구 조건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많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한진만 부서장도 CS 2024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고성능 컴퓨팅 생성형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하고 메모리의 융합을 통해서 큰 강자가 되지 않을까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메모리하고 파운드리의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시너지의 파급력은 향후 삼성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 드러날 거다. 메모리하고 파운드리를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렇게 기업들한테 그리고 CEO들한테 평가한다고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제2의 HBM 시장으로 꼽히는 차세대 먹거리에서 승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CXL을 보는 것 같아요. CXL 반도체의 초격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 CXL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확장성이죠. 확장성을 무기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서버 구조를 바꾸지 않고 HBM부터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지금까지는 CXL 2.0 교육에 맞는 CPU가 없었는데 올해는 인텔이 이를 지원하는 CPU 5세대죠. 재원 프로세스를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 CXL 기반의 디램 기술 개발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 메모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연산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PIM도 주목받고 있고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탁월해서 옴바이스 AI에 활발히 적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은 그래서 HBM, PIM, LPDDR5, PIM의 연구에 매진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다음 달 5일 열리는 이재용 회장의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도 변수고 이 회장은 해수로만 9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최소 조단위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사업에서 총수의 신속한 결단과 판단이 중요하겠죠. 선고 결과에 따라서 운신의 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 로드맵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